네, P.O.S. 갈라토미시스 퍼스트 세럼과 다른 타사의 세럼을 비교해봤는데 얘는 약간 타사는 끈덕끈덕함이 있고 얘는 부들부들 있는 반면에 향은 별로예요. P.O.S. 향이 별로고 얘는 약간 끈덕끈덕하지만 향은 좋고 더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영양이 가득하고 얘는 흡수가 좀 빠르는 것 같고 퍼스트 세럼은 수력이 좋아요. 그래서 거기다 흡수되어 있고 얘는 아직 남아있고요. 진정성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.